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포! 호칭키 많이 내려겠구만 와 겁나 많다 하나 둘 셋 한 세 팀? 1-1통 들어갈게요 2-1 들어가야 되나? 2-1 같이 들어갈까요? 2나? 오케이 2-1 2-1로 일단은 있다 백업하기 그나마 가까우니까 나 낑겼어 어 앞에 두 명 들어갈까요? 오케이 일단 큰집에 하나 있다 내 차 쪽에 와 AR이 없어 너 같이 가 아 안 돼 다 깎은 놈 도망가는 중 저희 집으로 오세요 문 다 닫아 놓을까 어 왔습니다 이 차 쪽에 도망가는 중 나갔어 사건인 거 보고 나갔어요 엄프 드릴까요? 총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네 엄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있다 윗집 N이 위처럼 모른 아니다 N방향집이다 둘 다 했나? 나 소리 계속 들리네 틀레기는 다 들리는데 안 보여요 틀레기는 다 들리는데 안 보여요 바로 옆집에 있네 건너갈까요? 아 근데 이쪽으로 못 나가는데 못 나가요 거기 여기 스카 있다 어? 일단 집으로 가야죠 쓰세요 쓰세요 먼저 저 샷건 총알 좀 네 끼워요 여정 오케이 갑니다 3cm 먼저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옆으로 어? 하나 세웠어 팔각점 팔각점 북쪽 팔각점 어? 나 바로 죽었다 우리가 왜 먹혀? 홀로그레 하나 있어요 1층에서 겁나 싸우네 뭐 안 맞아 헐 막 다 뺏어 먹으셨어 죽었네 바로 사망 둘 다 바로 사망이었어요 그 안에 있어야지 하나 더 있어요 두 명 두 명이에요 왼쪽부터 1,2,3 집 중에 어디야? 마지막 거 죽이시는 집 너야? 네 저요 확인 또 킬 뺏겼어 저 푸쉬할게요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점프가 안 돼 나 그냥 쏜다 그냥 쏜 거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 조끼도 없었는데 뭐야 뭐야 이거 바퀴 바퀴 다른 애들 와 더 있어? 피어 모짱 피어 오 피어 이 고 코 에이클 에이클 개머리판을 빌어내 이제 3동 가시죠? 얘네 다 턴 것 같은데 여기 하나 그 시척도 털기는 수직? 아 이쪽이 털렸네 어? 여기가 아니었나? 아 수직이 없는데 3동도 털렸어요 난 그쪽으로 갈게 아 삽에 저 하나 있어요 걔네 시체에서 먹었어요 보정기 드릴까요? 보정기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7탄 남는 거 없지? 7탄은 없어요 5탄 밖에 없어요 떨어뜨려 아까 1-2 또는 2-3? 2-2까지 해서 제가 쌓았거든요 2-3 건물 먹어도 되죠 이쪽 삼동쪽으로 해서 건너가죠 아 여기 손잡이 없나? 다 틀리네 여기 안 틀리네 왜요? 세이크일지도 몰라요 여기 또 삽에 있어 그 옆집은 털렸거든요 제2장은 없더라구요 그 옆집은 털렸어요 세이크일지도 몰라요 4-2가 먹었어요 벽뱅이 잘 못할거에요 5-2가 먹었어요 4-2가 먹었어요 5-2가 먹었어요 대타는 사이가 여기고 건너갈까요 우리 어디로? 2타지? 아직은 보이는 외에 없고 돈 좀 닫아줘 닫았어요 손잡이 안나오네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되나? 1동쪽이요? 반대쪽 탐색 쪽으로 갈게요 일단은 안 보이는데 타밍하고 있나? 어 저기있다 끝에 어디? 출구쪽 끌게 한 마리 저기 답변하게 붙고 한 마리는 뒤에 들어왔니 네 확인했어요 위성칩 위성칩 반발 담벼락부터 좀 돌아오는곳 네 아직 담벼락이 있어요 오케이 위성칩 좀 쏴주세요 저쪽에서는 위성칩 안 보여서 나무 때문에 오케이 네 담벼락은 그곳에 있고 오우 조심조심 오우 조심조심 오우 안되겠다 피름초구 푸쉬 갈까요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유리해서 다 총알이 없구나 우화잔드 지나가고 위성칩도 안 보이네 저도 안 보여요 담벼락은 저 내려가고 못 봤어요 숨은 것 같긴 한데 아 위성칩 있어요 어 확인 두 발 확인 아 위성칩 푸쉬하기 힘든데 응 여기 기사할지라서 담벼락 쪽 위주로 담벼락 쪽 위주로 응 여기 한 명 왔어요 팔각정 팔각정 왼쪽 녹색집 1층 팔각정 왼쪽 팔각정 왼쪽 도로카 도로카 점프 네 확인했어요 팔각정 1층집에 있다는거죠 네 저기에 붙을 수 있어요 도로카 염색 도로카 か서 갈약 도로카 전걸 도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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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층으로 올라갈게요 도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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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탄으로 바꿀게 저기 아직도 있다 위성집 왔다갔다 하다가 들어갔어요 다른 애랑 싸운다 레드존에서 죽고 난리네 지금 이쪽에서 기절한 것 같아요 레드존에서 위성집에서 죽었다 도로가에 시차까지 보여 버기타고 온 애들이었거든요 왜 시치가 안 나와 있어 위성집에 버기가 세워져 있잖아 걔네랑 싸웠어요 위성집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나갔어 나갔어 걔네랑 위성집은 없어요 저쪽 초밥집에서도 쏘네 어 우리 쏘는거 아니야? 쟤네 쏘는건데 어? 쟤네 지금 다시 타고 갔나? 집안에 있어 지금 지금 못한도 없다 지금 못한도 없다 지금 버기타고 가고 있어 버기타고 가고 있어 버기 내가 잘나 썼거든 버기 터트렸어요 오케이 푸쉬해야 돼 죽였어요 오케이 굿 왼쪽에 있다 아 연호흡으로 튀겼다 아 이거 죽였어 아이씨 아이씨 그럼 뭐 있어 그럼 뭐 있어 그냥 먹을거 없고 여기 쏜다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있네 네 초밥집 위에 언덕 그리고 근처에 한 마리 붙었을거야 아까 같이 친구 구하려고 하는데 한이 없나? 저 그때 제가 M249 먹고 같은 자리 있죠 어 여기 왔다 왔어요 왔어 어 확인 오탄이랑 세탄만 네 얘 친구 시체 먹었어요? 뭐 없는데 안 보여서 네 오탄 오탄 30발 밖에 없다 오탄 일단 내가 먹을게 네 드세요 세탄버리고 친구 시체가 어디 어디 잠깐만요 제가 연막 좀 뿌릴게요 여기 있다 여기 확인 아 개머리판이 없네 개머리판이 없구나 개머리판이 없구나 개머리판이나 손잡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이가랑 에이퀘 근접종이구나 가시죠 우리 자기장 30초 산 꼭대기 있던 카구팔 이 새끼들 구상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어 구상 적었어요 지금 3개 오케이 오케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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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5초 남았어요 5탄 필요 없지 지금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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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어요 어 가져갈게요 제가 오케이 수탄 챙겨야 돼 탑에 있어요 있어 둘 다 거북이 등딱 치는 둘 다 거북이 등딱 치는 둘 다 거북이 등딱 치는 아 전면에 뇌들이 있다 어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오 바로 옆에 잡아야 우리 일단 피 좀 채우고 일단 피 좀 채우고 좀 나눠 드릴까요 아니 아 하나만 그럼 구상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2개 드릴게요 난 저기 바위에 붙네 네 아이씨 카구팔? 비 빨자마자 여기 있다 바위 아 확인 저도 확인 오른쪽이 있겠다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 잡았어요? 일단 죽여라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바로잡아 약도 없는데 그러게요 붕대 겁나 많네 얘 붕대 30개 우리랑 2탄 어 얘 7탄 겁나 많다 어 구상 있다 얘도 구상 있어요 개머리판이 아무도 없네 고정기획사 카구판 쓸까요? 5탄 많아 여기 저도 지금 5탄 아 나 근데 저게 별로 없구나 아 궁대 30개 구상 나 하나 더 줄게 아니 저 구상 많아요 나 구상 3개 저 4개 아 오케이 2개 드세요 얘 개머리판 있어요? 아니 없었던 것 같아 앵글은 있네 개머리판 없네 파격증 먹어야 되나 센터로? 가시죠 가자 응 오 좋다 어허 어허 누가 해야 되나 조심조심 거기 있네 오 왼쪽 산에 있어요 산에 뒤에서 나는 갈게 파격증 더 나 너무 밝아 없었네 어쩔 수 없어요 어 조심조심 오케이 이거 해야 되는 밝아 얘도 갈텐데 저기 S 사고포 아이씨 아까 우리 쏟은 새끼들 내려오겠는데 응 이제 다 우리 쪽으로 몰고 우리 최대한 노출 안 되는 데서 버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온다 쏟은 놈 두명 저기 있다 165방향도 있어 네 거기다 뛰어간다 반대쪽으로 뛰어갔는데 이쪽으로 미안 쏘야 될 것 같아 쏘세요 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저 아까 오전에 우리 쏘던 애 있잖아요 산에서 걔네 전 계속 그쪽 볼게 형 그쪽 봐주세요 노란핑 쪽에 있어 네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제가 파란핑 찍은데도 그쪽으로 하나 뛰었어요 두 명 한 팀 돌 뒤로 숨어서 안 보여 난리나는구만 일단 노란핑 쪽에는 은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노란핑 쪽에 안 보이게 써야 될 것 같아 책상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 있다 같이 수류탄 맞는 것보다 오케이 오케이 한 팀 와요 팔각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어 막타가 아직도 있지만 산이 아직도 많아요 오케이 저기 하나 기어 온다 두 팀 아 살린다 아 딸피 아 두 명 다 딸피 NW랑 330 사이에 있는 나무 우리 집 뒤로 하나 더 큰일 났다 아 안 보여 우리 자기장 걸쳐 다행히 걸쳤다 네 봤어요 아 내가 기절시킨 거 이거 킬 따 먹었네 우리 여기 여기 언덕에 한 명 있어요 어디요? 파란핑? 네 근데 지금 고차 때문에 안 보여 P는 어디? 파란핑 W? 아니야 애니 방향 한 명 들어갔는데 저것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막판에 자기장 띄어서 이쪽으로 나가야겠네 문에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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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쳐 걸쳐요? 지금 우리 노란핑 쪽 조심해야 돼 어차피 걸치니까 그쪽 지금 너 있는 위치는 딱 걸치거든 네 그러면 뒤쪽 봐야겠어 메인문도 뚫어놔야 되나? 1층 깔아도 되고 네 저 아까 내가 말한 애 너무 내가 쏜다 다른데 아까 2방향인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에 쏜고 네 더 왔네 아 여기 있다 2방향 없기로 있어 네 겁나 가까이 붙었다 지금 우리 오른쪽에도 카고팔 2장 2명 있었거든 하나 사망 문 열어놓을게요 일단 붙자 도핑 도핑 가깝다 오른쪽은 거의 클리어인데 그럼 아냐 오른쪽에 여기 이 방향에도 한 마리 있었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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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죽었을 수도 있어 기어로 다니고 있었던 저기 하나 있다 사망 사망 사망했어요 그럼 왼쪽에 지금 2명 걔네가 다라는 소린데 형 우리로 나가야 그러면 이쪽으로 나갑시다 네 겁나 아프다 그 앞에 그 앞에 붙어요 우리 도핑 일단 나 도핑 안하면 죽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형 어디 있어요 여기 345 어 걔가 마지막 끝 오직 이거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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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